안녕하십니까.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저는 매일 운동해서 건강을 지킵니다. 내가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매일 일어나자마자 매일 일어나자마자 매일 일어났지 Ich campaign saan tienen gestorn hat ein prusel Builder sie nicht auf Quinten 3 Kinder närme en rys MARsa evol decades auf Quinten 3 время 이 운동을 하고요 매일같이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.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서 지금이 2시 10분이에요. 이런 요가운동을 매일 합니다.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점점 다리가 벌려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요. 이렇게 하면 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예 이렇게 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노인이 되고 못하니까 무릎을 대고 쭉 뒤로 폈다가 또 앞이 뒤로 폈다가 뒤로 폈다가 전신운동 하는거죠. 전신운동이 됩니다. 그렇게 하는. 그리고 화장실 위에다가 철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매달리는 겁니다. 여기 있지. 이 화장실 위에가 철봉됩니다. 화장실 위에가. 이렇게 매일 하고 화장실은 수근을 고르고 습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근을 고르고 물을 줍니다.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. 그리고 그리고 흐린 날은 힐리 자전거 또 익스킹 이런 러닝러신 이런 러닝러신 됐습니다. 이런 러닝러신 수근을 다행히